또 저희들이 많이 보는 게요. 연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시가 너무 많이 있죠. 이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도시 간의 교통이동은 도시 2개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망이 그렇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망이 서울시 안으로 들어와서 보는 도시 안의 교통망이 더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도로를 짓거나 없애거나 할 때 어떤 도로를 더 만들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도로가 중요한 도로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도로를 확장을 할지 아니면 어떤 도로는 도리어 전체 교통의 마이너스인 도로들도 있습니다. 있음으로 해가지고 교통 흐름을 더 방해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역시나 복잡하게 연결망에서 살펴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지역은 지하철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거기에 버스들이 지하철을 보조하면서 이렇게 수도권의 대중교통망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도 보면요. 어떤 지하철 노선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고 열차를 더 넣어서 배차 간격을 좁힐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요. 지하철을 또 확장을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를 보조하는 버스 노선을 어떻게 놓을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버스를 더 배차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지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여기는 지하철이 더 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역시 저희가 복잡하게 연결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방금은 연결망의 네트워크 망 자체를 봤었는데요. 우리가 모두 교통카드를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어느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어느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연결망 구조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몇 천만, 1, 2천만이라 하더라도 또 그 사람들이 하루에 여러 번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다니는 동선도, 출퇴근은 비슷하겠지만 매일 조금씩 다니는 그런 이동 경로도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굉장히 고려할 것들이 많아지는 전형적인 복잡계의 이론이 잘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관찰을 하면 사람들의 이동 패턴, 생활 패턴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퇴근, 아침에 집을 나와서 회사를 가고 혹은 아침에 집을 나와서 학교를 갔다가 다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도권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회사를 가고요. 회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우리 활발한 저녁 회식 문화 덕분에 회식을 하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도심 혹은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에 사시던 분들이 도심으로 많이 출근을 하셨다가 회식을 하는 건 또 회사 근처에서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 한 지역이 있습니다. 집이 이 지역이면 직장도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회식하거나 저녁 먹고 놀고 영화 보고 하는 것도 이 지역인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강남 지역입니다. 듣고 보시면 당연하네 알고 있는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활하면서 막연히 알고 있던 것들을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만의 특이한 스타일이 있어서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등장을 하고 유행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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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